오늘의 미전국 한인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연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9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5%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0.3%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ppi는 지난 6월을 저점으로 9월까지 매달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물가 상승에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모기지 평균인 30년 금리가 7.67%를 기록하면서 전주 7.53% 대비 0.14%포인트 또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23년 만에 최고 수준의 기록을 또다시 경신하면서 주택시장 냉각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첨단 무기를 실은 첫 수송기가 이스라엘 남부 네바템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또한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 구출을 위해 특수작전부대와 인질 구출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미국의 본격적인 군사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유럽연합이 예전에 트위터로 불리던 sns, 지금은 엑스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게 가짜 뉴스들을 삭제하라며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머스크의 엑스는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며 즉각 수습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방공미사일을 비롯해 로켓 탄약과 대전차 무기 등이 포함된 총 2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며 변함없는 지원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전통의 정치명문가 케네디 가문의 일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내년에 치러질 대선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무소속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6시간 만에 약 1,128만 달러 후원금이 모이며 지지자들이 집결했기 때문입니다. 지지율도 14.5%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양자 대결로 예상되는 대선에 제3의 폭풍을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종이신문 구독자 감소와 온라인 광고 시장 불황에 미국 대표 일간지 중 하나인 워싱턴포스트가 240명 대대적인 인력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년 새 구독자가 50만 명이 줄고 올해 1억 달러 적자가 예상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 최대 석유 메이저 엑손모빌이 올해 m&a 인수 합병업계 최대 규모인 600억 달러짜리 초대형 인수 계약을 성사했습니다. 엑손모빌이 셀오일 시추업체 파이어니얼 내추럴 리소시스를 인수함에 따라 미국 내에서 독보적인 원유 생산자로서의 위치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금융당국이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대주주 지분 변동에 따른 공시 의무 기한을 기존 열흘의 영업일에서 5일 영업일 즉 절반으로 단축했습니다. 새 제도는 3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OC 등 미 서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개인정보 무단 유출로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개빈유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단 한 번의 요청으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속 쓰릴 때 복용하는 젠텍이 암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미국 전 지역에서 약 7만 9천여 건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의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에 대한 하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나 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한인 3명이 자신들이 소유한 사우스 LA 건물에서 불법으로 마리와나를 판매해온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한인은 수년간 이어진 주민들의 민원과 신고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세리토스 지역에서 통관업체를 운영하면서 수백만 달러의 통관수수료를 과다 청구하다 덜미를 잡혀 연방검찰에 기소됐던 올해 60살 한인 승노아 씨가 재판 과정에서 추가 사기 혐의가 드러나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소 337만 달러의 부당이 등을 취한 데 이어 200만 달러의 관세를 착복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요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펜타닐 등 오피오이드 계통 약물에 대해서 LA 카운티에 있는 다섯 곳 공공도서관에 무료 날록순 클리닉을 설치해 오늘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날록순 복용에 신분증이나 보험 등은 필요하지 않고 무료 제공됩니다. 한인사회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오늘부터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리고 제50회 LA 한인 축제와 제39회 오렌지 카운티 아리랑 축제는 내일부터 각각 시작됩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심 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 시내 거의 모든 주거용 건물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꽉 묶어 버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쓰레기 컨테이너와 새 규정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이는 거리에 넘쳐나는 지들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연방노동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에 거주하는 뉴욕커의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 부담육은 연간 약 2만 4천 달러로 전국에서 최고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은 2016년 1만 6,426건에서 2022년 2만 5,112건으로 6년 새 53% 증가했습니다. 주정부 차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세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최근에 출시된 아이폰 15 시리즈의 발열과 스피커 잡음 등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일부 아이폰에서 밤사이 갑작스런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하룻밤새 철새 천여 마리가 유리 건물에 충돌해 집단 폐사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조류 전문가들은 이런 사고가 미국에서 드문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놀스 캐롤라이나주의 한 맥도널드 매장에서 직원에게 총격을 당한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이 여성은 매장 밖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가게 안으로 들어와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고령 스카이다이버에 등극했던 미국 시카고의 104세 할머니가 기록을 세운 지 8일 만에 영면했습니다. 그녀의 다음 도전은 열기구였지만 그 꿈은 끝내 미완으로 남게 됐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